오늘은 리워크라는 곳에서 리워크 설렘역 장소에 패스플리즈 원디 클레스벨으로 왔습니다. 12시부터 점심을 머르면서 집을 살거라서 조금 휘발이 됐어요. 여기 좋은 점은 커피랑 맥주가 무료라는 거 리워크로 멤버쉽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크프리즈라는 양말인양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2012년부터 이런 식으로 양말을 지원 받아서 공장에서 불량 양말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흰색 양말의 경우에 뽀얀 조금만 불량이 살 때 어떤 부대에서 안 사잖아요. 그런 건 다 불량 같은 데에서 그걸 제가 조금씩 받아서 인정을 제작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완전 업사이클 브랜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양말로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려고 해요. 영상을 찍는 것처럼 양말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거나 저는 양말 브랜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소개 좀 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양말지 팬들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수입금의 일부를 조금 대물자의 연결하는 곳에 소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로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들고 하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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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